마티마니카야 중 더러움 없음의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띠 제타 숲에 아나타 핀디까 승원에 머무셨다. 어느 날 사리푸타 존자가 벗들이여 비구들이여 라고 다른 수행자들을 불렀다. 그러자 다른 수행자들은 존자여 라고 대답했다. 사리푸타 존자가 말했다. 벗들이여 세상에는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내신가 하면 첫째,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더러움이 있어도 내 안에 더러움이 있다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합니다. 둘째,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더러움이 없어도 내 안에 더러움이 없다. 하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합니다. 셋째,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더러움이 없으면 내 안에 더러움이 있다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압니다. 넷째,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더러움이 없으면 내 안에 더러움이 없다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압니다. 벗들이여 이 중에서 첫 번째, 자신의 더러움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는 사람을 더러움이 있는 두 사람 가운데 열등한 자라 부르고 세 번째, 자신의 더러움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아는 사람을 더러움이 있는 두 사람 가운데 탁월한 자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이 중에서 두 번째, 자신에게 더러움 없음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는 사람을 더러움이 없는 두 사람 가운데 열등한 자라고 부르고 네 번째, 자신에게 더러움 없음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아는 사람을 더러움이 없는 두 사람 가운데 탁월한 자라고 부릅니다. 사리뿌다 존자가 이처럼 설하자 마하모깔라나 존자가 말했다. 벗이여 사리뿌다여. 그렇다면 더러움이 있는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열등한 자라고 불리고 한 사람은 탁월한 자라 불리는 원인과 조건은 무엇입니까? 또 더러움이 없는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열등한 자라고 불리고 한 사람은 탁월한 자라 불리는 원인과 조건은 무엇입니까? 사리뿌다 존자가 대답했다. 벗이여, 자신에게 더러움이 있어도 내 안에 더러움이 있다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더러움을 제거하기 위해 의욕을 일으키지 않고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애써 정진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더러움을 지니고 마음을 오염시킨 채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벗이여, 예를 들어 시장이나 대장간에서 가져온 청동 그릇이 먼지에 뒤덮이고 때가 묻었는데 주인이 먼지와 때를 닦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창고 같은 곳에 방치한다면 청동 그릇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먼지와 때가 끼고 더러워지지 않겠습니까? 마하무깔라나 존자가 대답했다. 벗이여, 사리뿌다여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사리뿌다 존자가 말했다. 벗이여, 자신에게 더러움이 있으면 내 안에 더러움이 있다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아는 자는 다음과 같이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더러움을 제거하기 위해 의욕을 일으키고 노력을 기울이고 애써 정진합니다. 그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더러움을 지니지 않고 마음을 오염시키지 않은 채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벗이여, 예를 들어 시장이나 대장간에서 가져온 청동 그릇이 먼지에 뒤덮이고 때가 묻었어도 주인이 먼지와 떼를 닦아내고 사용하면서 창고 같은 곳에 방치하지 않는다면 청동 그릇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깨끗해지고 광채가 나지 않겠습니까? 마하무깔라나 존자가 대답했다. 벗이여, 사리뿌다여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사리뿌다 존자가 말했다. 벗이여, 자신에게 더러움이 없어도 내 안에 더러움이 없다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청정하고 아름다운 인상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청정하고 아름다운 인상에 마음을 빼앗김으로써 탐욕이 마음을 덮치게 만듭니다. 그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더러움을 지니고 마음을 오염시킨 채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벗이여, 예를 들어 시장이나 대장간에서 가져온 청동 그릇이 깨끗하고 광채가 나더라도 주인이 먼지와 떼를 닦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창고 같은 곳에 방치한다면 청동 그릇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먼지와 때가 끼고 더러워지지 않겠습니까? 마하무깔라나 존자가 대답했다. 벗이여, 사리푸타요.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마하무깔라나 존자가 사리푸타 존자에게 물었다. 벗이여, 사리푸타요. 더러움, 더러움이라고 하는데 이는 무엇을 이루는 말입니까? 사리푸타 존자가 대답했다. 벗이여, 더러움이란 악하고 해로운 욕망의 영역을 이루는 말입니다. 어떤 비구가 기회를 범한 다음 내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다른 비구들은 이 사실을 몰랐으면 하고 욕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다른 비구들이 자신이 기회를 범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는 화를 내고 불쾌하게 여깁니다. 벗이여, 그가 화를 내는 것과 불쾌하게 여기는 것 이 두 가지가 모두 더러움입니다. 어떤 비구는 기회를 범한 다음 내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다른 비구들이 남들 모르게 나를 질책하고 대중들 앞에서 질책하지는 않았으면 하고 욕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다른 비구들이 그를 대중들 앞에서 질책한다면 그는 화를 내고 불쾌하게 여깁니다. 또 어떤 비구는 기회를 범한 다음 내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동등한 입장에 다른 비구들만이 나를 질책했으면 하고 욕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와 동등한 입장이 아닌 다른 비구들이 그를 질책한다면 그는 화를 내고 불쾌하게 여깁니다. 또 어떤 비구는 스승께서 오직 나의 질문에만 거듭 답하여 가르침을 설하셨으면 하고 욕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스승께서 다른 비구들의 질문에 답하여 가르침을 설하시고 자신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으신다면 그는 화를 내고 불쾌하게 여깁니다. 또 어떤 비구는 탁발을 하러 갈 때 비구들이 나만을 앞장세우고 마을로 들어갔으면 하고 욕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비구들이 그가 아닌 다른 비구를 앞장세운다면 그는 화를 내고 불쾌하게 여깁니다. 또 어떤 비구는 식당에 들어가 나만이 최상의 자리와 최상의 물과 최상의 음식을 얻었으면 하고 욕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아닌 다른 비구가 최상의 자리와 최상의 자리와 물과 최상의 자리와 물과 음식을 얻는다면 그는 화를 내고 불쾌하게 여깁니다. 또 어떤 비구는 식후에 나만이 추건의 법문을 했으면 하고 욕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아닌 다른 비구가 추건의 법문을 한다면 그는 화를 내고 불쾌하게 여깁니다. 벗이여 그가 화를 내는 것과 불쾌하게 여기는 것 이 두 가지가 모두 더러움입니다. 사리푸타 존자가 계속해서 마하모깔라나 존자에게 설명했다. 벗이여 또 어떤 비구는 나만이 승원에 모인 비구들에게 법을 설했으면 하고 욕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아닌 다른 비구가 승원의 비구들에게 법을 설한다면 그는 화를 내고 불쾌하게 여깁니다. 또 어떤 비구는 나만이 승원에 모인 비구니들에게 법을 설했으면 하고 욕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아닌 다른 비구가 승원에 모인 비구니들에게 법을 설한다면 그는 화를 내고 불쾌하게 여깁니다. 또 어떤 비구는 나만이 승원에 모인 제가의 남자 신도들에게 법을 설했으면 하고 욕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아닌 다른 비구가 승원에 모인 제가의 남자 신도들에게 제가의 남자 신도들에게 법을 설한다면 그는 화를 내고 불쾌하게 여깁니다. 또 어떤 비구는 나만이 승원에 모인 제가의 여자 신도들에게 법을 설했으면 하고 욕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아닌 다른 비구가 승원에 모인 제가의 여자 신도들에게 법을 설한다면 그는 화를 내고 불쾌하게 여깁니다. 벗이여 그가 화를 내는 것과 불쾌하게 여기는 것 이 두 가지가 모두 더러움입니다. 또 어떤 비구는 비구들과 비구니들이 나만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공경했으면 하고 욕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비구들과 비구니들이 그가 아닌 다른 비구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공경한다면 그는 화를 내고 불쾌하게 여깁니다. 또 어떤 비구는 제가의 남자 신도들과 제가의 여자 신도들이 나만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공경했으면 하고 욕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의 남자 신도들과 제가의 여자 신도들이 그가 아닌 다른 비구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공경한다면 그는 화를 내고 불쾌하게 여깁니다. 그것이요 그가 화를 내는 것과 불쾌하게 여기는 것 이 두 가지가 모두 더러움입니다. 또 어떤 비구는 나만이 훌륭한 옷과 훌륭한 음식과 훌륭한 처소와 훌륭한 필수 약품을 얻었으면 하고 욕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아닌 다른 비구가 훌륭한 옷과 음식과 처소와 필수 약품을 얻는다면 그는 화를 내고 불쾌하게 여깁니다. 벗이요 그가 화를 내는 것과 불쾌하게 여기는 것 이 두 가지가 모두 더러움입니다. 사리푸타 존자가 계속해서 마하모깔라나 존자에게 설명했다. 벗이요 세상 사람들이 그처럼 악하고 해로운 욕망의 경계를 버리지 못한 비구를 보거나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가 숲속에서 머물든지 외딴 거처에서 머물든지 탁발 음식만을 취하든지 집집마다 차례로 돌며 탁발하든지 분소위만을 입든지 거칠고 낡은 옷을 입든지 간에 청정한 삶을 사는 수행자는 누구도 그를 존경하지 않고 존중하지 공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벗이요 예를 들어 시장이나 대장간에서 가져온 청동 그릇이 깨끗하고 광채가 나더라도 그 안에 뱀이나 개나 인간의 사체를 담아 다른 청동 그릇을 덮어 다시 시장으로 내간다고 합시다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며 이렇게 물을 할 것입니다 여보시오 그대가 들고 있는 귀중하게 보이는 물건은 무엇이요 하지만 그가 청동 그릇을 열어 그 안에 내용물을 보여주는 순간 사람들은 혐오감을 느끼고 불쾌해지고 메스꺼워져서 배가 부른 사람은 물론이고 배가 고팠던 사람들조차 식욕이 달아날 것입니다 벗이요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그처럼 악하고 해로운 욕망의 경계를 버린 비구를 보거나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가 마을 근처에서 머물든지 공양의 초대를 받든지 장자들이 준 값비싼 옷을 입든지 간에 청정한 삶을 사는 수행자는 누구나 그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공경할 것입니다 벗이요 예를 들어 시장이나 대장간에서 가져온 청동 그릇이 깨끗하고 광채가 나는데 그 안에 맛있는 흰 쌀죽과 여러가지 국과 반찬을 담아 다른 청동 그릇을 덮어 다시 시장으로 내간다고 합시다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며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여보시오 그대가 들고 있는 귀중하게 보이는 물건은 무엇이오 그때 그가 청동 그릇을 열어 그 안에 내용물을 보여준다면 사람들은 보자마자 불쾌해하지 않고 혐오하지도 매스꺼워하지도 않으며 배가 고팠던 사람은 물론이고 배가 부른 사람들조차 먹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사리푸타 존자가 말을 마치자 마하모깔라라 존자가 이렇게 말했다 벗이여 사리푸타요 그대의 설명을 듣고 나니 내게도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사리푸타 존자가 말했다 벗이여 목갈라나요 무엇인지 말해주십시오 마하 목갈라나 존자가 대답했다 벗이여 한때 라자가하에 기리바자에 머물던 어느 날 저는 아침 일찍 탁발을 나갔습니다 그때 마을 수레공의 아들 사미띠가 수레바퀴의 태를 만들고 있었는데 빤두뿌따라는 아지와카 수행자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자신도 과거의 수레공이었던 빤두뿌따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태의 비틀린 곳과 굽어진 곳과 결함이 있는 곳을 바로잡을 차례로구나 그러고 그러고 나면 저 수레바퀴 태는 한층 깨끗하고 튼튼해지리라 수레공의 아들 사미띠는 과연 그의 생각대로 작업을 해나갔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빤두뿌다는 내 마음과 저 아이의 마음이 하나로 통하였구나 하고 감탄했습니다 벗이여 사리뿌다여 세상에는 믿음이 없이 생계만을 위해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교활하여 남을 속이고 교만하고 수다스럽고 감각기관을 수호하지 않고 식사의 절제를 모르고 사치하고 퇴락에 앞장서고 게으르고 정진하지 않고 마음 챙김을 확립하지 못해 올바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혜가 없어 아둔합니다 그런 그들을 사리뿌다 존자는 이 같은 법문을 통해 마음과 마음으로 교정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또한 벗이여 사리뿌다 세상에는 믿음을 갖추고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교활하지 않고 남을 속이지 않고 교만하지도 수다스럽지도 않고 감각기관을 잘 수호하고 식사의 절제를 알고 사치하지 않고 퇴락을 피하고 게으르지 않고 애써 정진하고 마음 챙김을 확립해 올바로 알아차리고 지혜가 있어 아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리뿌다 존자의 이 같은 법문을 들으면서 마시듯이 말씀을 듣고 먹듯이 이해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벗이여 참으로 훌륭합니다 그대는 동료 수행자들을 해로움에서 빠져나와 유익함에 굳게 서게 하는 분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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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